현대제철 노사가 파업을 피하기 위해 서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입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파업이 유보된 이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파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렌디금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파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과 노조에 대한 여러 낙하 등을 우려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측도 일단 한시름 놓게 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생산 차질에 따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으며 파업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퓨진수입니다.